전자발찌를 차고서 노래방 도우미를 성폭행하려던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일부는 강간치상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 4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어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9시경 원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 B37씨에게 식사나 하자며 자택으로 데리고 간 뒤 술을 마시다 B씨를 무자비하게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 B씨가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비명을 들은 행인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성폭행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씨는 2000년, 2001년, 2016년 등 3차례나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어씨는 1심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국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초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편의점 사장을 살해하고 20여만 원을 뺏은 30대 남성이 구속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전자발찌 착용자가 이를 끊고 도주하면 성별, 연령에 더해 실명까지 공개하는 개정안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부터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한다는 원칙 하에 도주자의 혐의 사실과 얼굴과 신체 특징, 성별, 연령, 인상착의 등만 공개했으나 개정안을 통해 실명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해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착용자 검거가 늦어질수록 강력 범죄 위험성이 높아지고 국민 불안감이 고조된다며 쇼기 검거를 통해 재범을 차단하고 사건 공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